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의 영어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21만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인 679만 원의 2배였으며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148만 6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충남은 137만 4천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대전은 123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학부모들은 급식비, 피복비, 차량비,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